그런 신의 길을 위해서 온 가족이 찾아온 이곳. 제가 베이스를 연주하고요. 아내가 기타를 칠 수 있으니까 가족 연주를 한번 해서 신혜기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줘보려고. 오늘 드럼 잘 칠 거예요? 이렇게요. 그렇게 칠 거예요? 네. 그럼 오늘 뭐 할까? 이제 가족 만드네요. 맞아요. 드럼 앞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신혜기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무대.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오늘을 즐겁게 연주하는 신혜기. 오늘 이렇게 좋아하니까 일단 마음껏 칠 수 있도록 계속 좀 도와주고 싶고요. 밝고 정당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. 지영아 드럼 계속 치고 싶어요? 네. 앞으로의 연주가 더욱 기대되는 꼬마 드러머 신혜가 건강하게 자라렴. 실력도 실력이지만 45개월 된 아이의 진지한 눈빛이 정말 인상적인데요. 정말 더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신혜기가 드럼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. 네. 두돌이 되기 전부터 드럼 스틱을 잡았다고 하니까요. 벌써 인생의 절반을 드럼 스틱과 함께 한 인생인데요. 어우 신혜기는 말이죠. 두돌이 되기 전에 드럼 스틱을 잡았고요. 제 아들은 17개월인데 드디어 지난주에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. 변난 사람이 있다는 제보. 제보 주신 분 맞으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아버지를 좀 제보하려고 하거든요. 아버님이요? 네. 아버지께서 유물을 찾으신다고 산을 올라가시는데 그게 벌써 30년째입니다. 영화 속 인디아나 존스처럼 머나먼 과거의 흔적을 찾아다닌다는 한 남자. 멋있는데요. 혹시 뭐 고고학자세요? 고고학자는 아니세요. 그럼요. 그냥 농부십니다. 벌써 30년째 농사보다 유물 발굴하기 바쁘다는 요상한 농부를 찾아 나선 제작진. 무성한 나무 숲 사이로 주인공을 포착했는데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모습. 하지만 그 행동은? 한참 동안 땅바닥에 시선 고정. 뭘 찾는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데 수상하다 수상해. 정말 이곳에 뭐가 있기는 이 놈이야. 여기서 지금 뭘 그렇게 찾고 계신 거예요?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선사시대 조상들이 쓰던 유물. 구석기 돌칼. 뭐라고요? 돌칼?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년 전 인류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구석기 시대. 그 당시 사냥할 때 사용하던 돌로 만든 도구들. 아니 이런 건 국사책이나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. 표적한 거. 칼대진 쓰던 거. 맞아요. 헛되어 있나요? 어째서 이런 곳에 그런 귀하디귀한 유물이 있다는 건지. 여기 지역이 전부 구석기 지역이라. 아 뭐야. 구석기 분포지역이라. 학계에도 보고된 적 없는 할아버지가 발견한 신유적지. 그렇다면 이건 그야말로 특종. 아이 급한 마음에 그만. 아이고. 과연 그 유물의 모습은? 이거 유물이지. 이게요? 네. 유물. 이게 유물이라고요? 조금 뭉뚝하긴 한데요. 아무리 봐도. 그냥 돌 같은데요? 그렇게 그렇게 보지 잘 모르니까.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. 유물이라 그러면 또 그렇게 보이네요. 이것도 구석기고요. 그 다음에. 평범한 돌 같아 보여도. 유물로 구별되는 특이한 점이 있다는데. 이제 맞은 부분 있어야 되지. 깬 부분. 뗀 섞이니까 떼 낸 자고. 뗀 부분. 공부를 하셔야 돼요. 할아버지 말에 따르면. 반드시 일부러 깬 흔적이 있어야 한다. 저렇게 많이 나왔다고요? 하지만.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? 오히려 멀쩡한 돌 찾기가 더럽다. 더 어려워. 할배요. 이거 죄다 깨진 돌 아닌겨. 소란기에. 소란기에. 딱 들어보는 게. 맞다. 1mm 어차피 딱 맞아야 구석기지. 안 그러면 구석기 아니지. 그럼 이게 지금 구석기라는 말씀이세요? 맞다. 맞다.